최상병특검법은 어제 부결을 시켰는데 여당에서 3명이 이탈한 것 같다 안철수 외에 또 한 3명 정도가 이탈했다 누구겠느냐 지금 뭐 누군지 대충 여당 내에서는 알겠죠 재밌는 장면은 야당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몇 명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많으면 한 열대명 돼 보이는데 호나명으로 생긴 드니 저 사람들 좀 내보내라고 개판치지 말고 쟤네들도 진짜 나름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아주 세련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선거할 때 보면 저런 무슨 이상한 단체들 막 나오거든요 예전 선거에서는 10년 전 20년 전 선거에서는 월남전 때 제대로 참전했는데 그때 했냐 안 했냐 그때 경력 같은 걸 가지고 막 다툼이 있고 그러면 월남전 참전 무슨 용사들 뭐 했던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이런 막 단체가 막 공격을 해 그런 식으로 저런 저런 해병대 예비역 연대 해병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병대일 수도 있고 저 여자들은 해병대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티셔츠 입혀가지고 뒤에 나와가지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좌파 해병 딱딱 긁어모은 거죠 해병대인데 좌파인지 좌파인데 해병이 된 건지 뭐 아니면 그냥 근데 사실 뭐 좌파의 탈을 달고 있지만 다 호남 향후예요 사실은 해외 나가서 보면 좌파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단체들 무슨 뭐 결의사랑 뭐 짝 이름만 들어도 뭐 민주 뭐 우리야 어쩌고 우리의 민주 더불어 뭐 뭐죠 사람 중심 뭐 이런 이름 달고 있는 단체들은 뭐 통일 통일 아니면 자주 뭐 이런 거 우리끼리 뭐 이런 거 그런 이름 달고 있는 단체들은 다 좌파 단체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특징이 그냥 다 호남 향후회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보면 그게 봐서 다 호남 향후회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같아 어차피 대표들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멤버들을 놓고 보면 호남 향후회의 파생단체들이다 해병 연대이기 때문에 해병도 있고 해병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인 거지 해병이라고 해병이세요 물어보면 저 여자분들은 해병일 수가 없잖아 여자가 반인데 해병 연대지 그러니까 연대야 그냥 저기서 진짜 해병은 제가 볼 때 한 3분의 1도 안 돼 이쪽에서 찍으니까 몇 명 안 나오니까 저쪽으로 찍었더니 아줌마들이 작구나 멀리서 보면 그냥 빨간 티셔츠 입었으니까 다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는 몇 명 없고 대부분 아줌마들이야 경향은 저렇게 찍었어 남자들 다 찍었어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찍으니까 저 빡빡 깎은 저 안경 낀 사람은 저 여자 아니에요 비구니처럼 보이는데 어? 감스트야? 주먹이 작아 그리고 팔목이 이상하잖아 눈이랑 여기도 머리도 그렇고 여자야 머리만 빡빡 깎았지 해병은 다들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저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열을 핵책하는 거죠 분열을 문재인도 특전사 출신인 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특전사라고 해병 대 여자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교로 갈 수는 있는데 해병을 여자를 뽑아요? 사병을 여자로 뽑아? 이탈표 4표 무효 1표 반대 3표 중에 2표인데 초선들 표기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무효표의 1표가 부자를 이렇게 부 쓰고 밑에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이걸 입구자를 안 쓰고 그냥 부만 쓴 표고 1표가 있대요 이게 초선이 잘못 쓴 걸 것 같다 실제로는 반대표가 2표 아니겠냐 안철수 빼면 통화를 다 해보니까 한 명 중 가부를 혼동한 초선 간인지 분지가 헷갈려서 부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하고 가로 갈 거다 이런 사람 하나하고 비슷한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실수다 그러니까 소신 갖고 동의한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 해병대 예배역 연대라고 하면서 진짜 해병은 한 두 명 있고 나머지 30명은 연대야 그냥 그 친구들이야 파바로티 앤 프렌즈 아니야? 저거? 해병 앤 프렌즈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반 러시아 러시아 사람 한 명 데리고 연대 해가지고 한 500명 해서 다 되지 뭐 서태지와 아이들 윤도현 밴드 윤도현이 밴드를 두 명가 데리고 하는지 한 명 데리고 하는지 뭐 천 명 데리고 하는지 알 게 뭐예요 볼빨간 사춘기 하면 볼빨간하고 사춘기하고 둘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춘기 혼자서 하는 건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가부 한글로 쓰면 되는데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한 번 모르면 그냥 가냐 부냐 한글로 써도 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앞에 써 있어 그 앞에 그 모를까봐 가하고 부하고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가하고 부하고 한자로 쓰든지 라고 하는데 이걸 이걸로 썼다는 거 자체가 벌써 약간 이상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상한 걸로 보고 싶지 않다 라는 거지 한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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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